권사님들을 대표해서 김상욱 명권사님께 영장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로 김명상욱, 2017년 12월 3일 인천스토리님께 반영상 취해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에 취해 사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껍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명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권사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욱 권사님께 권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권사님들, 백부대 권사님들 모두가 다 김명상 함께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상 편입니다. 김명상 성명, 김선희, 귀하를 보호해 권사로 임명함, 2017년 12월 3일 인천스토리님께 반영상 취해온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담당하는 권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임협상 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이 두 분이 대표로 인사하실 거고요. 카메라가 여기 날려있으면 좋을 텐데 권사님들한테 앞으로 인사해 주세요. 인사가 반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선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선물답게 또 은혜는 흔해답게 역사할 겁니다. 기대하셔.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장애가 온전해져가는 교회도 위로받은 성도들 그리고 새롭게 치유받은 성도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새로운 다짐으로 인사할 겁니다. 자, 기쁨이 충만한가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향하여 인사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뜨거운 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인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알려주십시오. 네, 권사님들.